자 여기에서는 요 이너프가 일로 와야죠 여기가 아니라 보고 으 자 요거는 지금 띵 원 바디 요렇게 요렇게 끝나는 합성명사 우리 중학교 때 이거 배웠던가 중 2땐가 합성명사는 후치 수식 받음 그래서 그레이트가 앞쪽이 아니라 뒤쪽에 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얘가 주어고 요거는 과거 시제 동사자리였어 능수동 문제가 아니었던 거야 그렇게 생각하게 했던 함정 이었어 자 요 댐은 아이디어를 뜻하는 거야 근데 복수니까 댐 자 여기는 유사관계대명사 라고 하는건데 예즈가 요는 에즈니 디드 에서 필요한 대로 이제 pp 가 되는 거구요 어 이건 어쩔 수 없어 어 장어 필요로 여기서 이리즈가 생략돼 있는거는 어 요기는 좀 암기 해야되 이게 유사관계대명사 라는거 알 필요는 없는데 요거는 좀 암기 하세요 유사관계대명사 문법 배우려면 너무 길어 어 그냥 암기 하는게 나 별로 나오지도 않으니까 자 그 다음 여기는 일로 들어가면서 타동사 부사 수거는 수거에서 대명사 목적어 는 항상 중간에 들어가야죠 2 자 그 다음에 더 시스템 얘가 문장 주고 여긴 대시 하나 생략되면서 이 캐니스 가 이벤트리 크리에이드 결국 창조하다 이 사람이 결국 발명한 그 시스템은 주어 고 여기는 과거 시제 동사자리 인거 에즈 이루어 서포스트 서포스트 여기는 이제 대부 정사가 되는 거고 대부 정사는 투부 정사 대신에 투만 쓰는 거야 여기는 당연히 월크겠지 그것이 그 시스템이 작동해야 하는 것대로 모모대로 모모처럼 모모 만큼 이지만 약간 의역해서 모모대로 그것이 작동해야 하는 대로 작동하였다 성공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이너프는 명사 수식은 앞에서 하지만 형용사 나 부사 수식 때는 뒤로 가야지 자 그 다음에 추라이즈는 이거 명사야 명사 여기서 시 도 들 몇 개의 다양한 재료들로 몇 번의 시도 이후에 그러니까 복수니까 몇 번의 시도 이후에 명사야 그러니까 트라잉으로 바꿀 필요가 없는 거야